안녕하세요 이제 2주차를 시작하는데 제가 단원별 문제풀이 성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시하고 세법인데 세법은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공시를 너무 잘하니까 공시를 잘하면 세법 16개 중에서 아무거나 찍어둬요 학교 그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세법은 그래서 세법 문제 16개 중에서 저 정도면 한 두 개만 맞춰도 학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세법 한 문제 맞고 학교하신 분 있어요 세법 하나 맞았는데 지적 12개 다 맞고 등기 10개를 맞았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등기법에서 22개를 맞고 세법에서 한 개를 맞아서 23개를 맞춰서 평준 60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한 거예요 엄청 잘하신 거예요 세법 하나 맞지나고 엄청 힘들었어요 본인이 엄청 열심히 풀었대요 열심히 풀었는데 하나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냥 풀지 말고 한 번은 찍으면 세 개만 했을 건데 세 개를 왜 풀어가지고 그러셨냐고 그런데 진짜로 등기가 쉬우면 그럴 수 있어요 세법을 다 틀려도 등기하고 지적에서만 잘 맞춰주면 무조건 평준 60이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법은 아마 김병열 선생이 보태줄 것 같아요 저 정도면 1주차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1주차라 그럼 우리는 또 세법을 이어서 한 번 시작을 해봐야죠 문제풀이 2주차니까 전번주 했던 OX 지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 OX 지문 이걸 연습을 잘해야 돼요 이걸 연습을 해야 객관심 문제에 지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함정이 있는 걸 꼭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중간에서 어디서 끊으면 반드시 끊어가지고 거기까지 읽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금전으로 납부되면 여기까지가 금전으로 돈 내는 게 맞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국세에서는 우리가 배운 거 없죠 국세 우리가 배우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틀렸네 이렇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런데 뒤에가 안 나왔을 때 이 뒷부분이 안 나오고 지방세의 재산세는 물납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그럼 재산세 중에서 도시지역분이 있으면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여 그런가요? 제외하고 그런가요? 포함하여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런 걸 지금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재산세는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뒤에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 부분까지만 내면 맞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을 인정해요 그래서 틀렸던 거예요 두 번째는 분할 납부인데 물어보는 게 양도소득세를 물어봤네 그럼 양도소득세는 기본 틀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먼저 틀 잡으시고 금액이 천만 원이 초과되면 2개월 동안 가능해요 맞았네요 그래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이 납부할 세액이라고 쓸 때 양도소득세 뒤에다 뭐라고 이렇게 딱 써주냐면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 넘었을 때는 그때는 분할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문이 출제가 됐을 때는 약간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또 혹시라도 중간 내납하는 소득세가 천만 원이 넘으면 그때는 분할 납부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겠는가?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 3번 지문 가보죠 3번에서 용어정리 문제가 나올 때 용어정리에서 핵심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용어정리 문제 나올 때는 무조건 지문을 읽어서는 안 돼요 핵심 단어 딱 하나만 가지고 부르셔야 돼요 앞에가 연대 그러면 중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동일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마여 나왔으니까 앞에는 연대가 아니라 제2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2차로 그러면 이거는 틀렸어요 이렇게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4번처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세금의 종류를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세금의 종류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맞는 거 틀린 것을 골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물어봤으니까 양도 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 소득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종합 소득세는 나올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로 이름을 바꿔서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 소득세는 나올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국세인 소득세를 물리면 지방 소득세도 물릴 수 있어요 그럼 양도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면 금액에 따라서 뭘 붙여야 되니까? 인지 인지를 붙이니까 인지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 3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나오는 세금이라고 했는가? 모두 농어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 맞았네? 이런 식으로요 반드시 취득 단계든 보유 단계든 양도 단계든 단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관련 세금을 하나씩 하나씩 동그라미 쳐가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는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정답률이 몇 프로밖에 안 나오냐면 정답률이 10% 내로 나와요 10분이 시험을 보면 한 분에서 두 분밖에 못 맞춰요 저거 그거를 아마 오늘 오후에 증명을 해드릴 거란 이야기예요 반드시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 예전부터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완전히 시험 문제 낼 때만큼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이상해요 그래요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 문제를 풀 때는 다 맡겨놓고 정답 부를 때 보면 다 틀렸어요 그래요 그런데 정답을 부를 때 보면 이거라고 했죠? 그러면 네 그러면 그것은 아닌데요 그래요 그건 답이 아닌데요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놔요 답인 것처럼 그래서 등기법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지금 아주 이 문장을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단계에서는 어떤 어떤 세금이 있는가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처럼 이제 5번은 요 지문은 올해 공무원 학생들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에서 나왔던 실제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요 지문이 이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그러면 내가 신고 납부할 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확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확정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에서의 원칙적인 확정은 무엇하면 그래야 된가? 신고하며 자 그럼 여기서요 신고하더라도 그랬죠? 신고했죠? 신고했는데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돼요 그랬으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이래야 돼요 신고 납부 세목은 원칙은 무엇으로 확정이 되고?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고 만약에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은 정부에서 결정해서 확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정부에서 결정할 때 확정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아파요 신고 납부를 물어보면서 신고 납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정부 결정을 뒤에다 싹 뒤집어서 물어봐보래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 이거 뭐야? 신고 납부는 신고할 때인데 왜 결정할 때라 하지? 신고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신고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한 후 신고하면 내가 신고하면 확정인가요? 결정해야 확정인가요? 결정해야 확정이에요 그러면 수정신고는 신고하면 확정인가요? 결정해야 확정인가요? 신고하면 확정이에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신고만 내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까지 역으로 물어봐보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신고 나쁘니까 원칙은 신고해야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해야 돼 있으니까 X예요 이렇게 나무를 찾는 거예요 이제 6번은 가산세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먼저 두 개를 먼저 찾고 있어야 돼요 가산세 정의가 나오면 제일 먼저 딱 한 글자 찾으세요 뭘 찾으면 된가요? 의무, 의무를 먼저 찾아요 의무, 의무가 규정이 돼 있는데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할 일을 안 하면 뭘 물리겠다는 얘기가 벌칙으로 가산세 가산세를 물리는데 가산세는 세금 입으로 넣어버린가요? 세금 밖에다 넣어놓는가요? 목에다 넣어버린다고 했죠? 세금 목에다가 그래서 이걸 세? 목 그럼 세목이니까 너는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 세금 목으로 들어갔으니까 세금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너도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가산세 납세음의 성립의 시기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가산세 납세음의 성립의 시기는 뭐 하면 성립이 되더라는 이야기인가? 그 목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목으로 넘어갔으니까 목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벌레, 본세가 성립이 되면 뱃속에 있는 것도 따라서 성립합니다 이걸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한 단계를 건너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세법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하면 세법은 시험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찾아내라고 문제들이 난이도가 나오니까 그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의무 세목을 찾았어 그 다음 지문은 너무 단순해요 벌레 세금을 감면하면 벌레예요 벌레 세금을 감면하면 가산세도 감면한다 감면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책에서 배울 때는 지방세라고 배웠는데 왜 국세라고 내버리세요? 무슨 소리 하세요? 국세든 지방세든 똑같아요 똑같은데 교제에서는 분명히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가산세는 벌레 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에 지방세라고 돼 있는데 문제 낼 때는 지방세를 살짝 국세로 바꿔놔버려요 그러니까 국세는 아니냐? 이래요 또 국세든 지방세든 이 규정이 똑같아요 국세하고 지방세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둘이 똑같으니까 국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고 지방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여기를 국세하고 지방세를 바꿔놔도 똑같은 지문이라는 거 그 다음 7번요 7번 같은 경우는 7번은 그냥 알려드릴게요 7번은 이거는 다음 주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그런데 저걸 못 찾으니까 알려드릴 거예요 정답률이 아마 1% 채 안 나올 거예요 답치면 그래서 이 지문을 이렇게 내면 쉬운데 이렇게 내면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내고 다른 데다가 한다가 그냥 끼워 넣기시고 그래서 숨은 그림으로 싹 잡아 넣어놔요 그러면 이거 봐도 아무리 봐도 못 읽어요 이걸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러면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니까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여기까지는 다 풀어 여기까지는 다 풀어요 그러면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예정신고나 중간 예납이나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에 포함한다 그랬는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는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았어 이렇게 풀면 진짜 쉬워요 이렇게 풀면 진짜 쉬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7월 1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7월 1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우리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면 되겠는가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러면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니까 제척기간에 기산일은 언제라는 얘기가 10월 1일이라고 턱 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년도 6월 1일이에요 예정신고 기한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예정신고가 아니라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여기에 끝나는 이 날이 다음 날이니까 다음 년도 6월 1일이 제척기간에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턱 내놓으니까 어? 지금 뭐해? 답이 없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내면 좋은데 이걸 사례로 바꿔치게 해버리면 바로 다 속아버려요 사례로 바꿔치게 해놓으시면 그래서 이런 질문은 올해는 잘 봐두셔야 돼요 올해는 이 단서주항이 있는 것들은 진짜로 조심해야 될 거예요 단서주항들을 그래서 원칙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인데 예정신고나 중간 내납이나 수정신고 같은 거는 제척기간에 기산일을 적용할 때는 그걸 고려한다는 얘기인가? 안 한다는 얘기인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우리가 앞에서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제척기간에 기산일은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그런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그런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8번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지방세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를 신고 안 했을 때 제척기간은 몇 년 그런가요? 10년 그런데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부담부 증여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부담부 증여도 몇 년이고? 10년 그럼 이제 부담부 증여는 10년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서 살짝 틀어버리네요 어떻게 틀어버리냐면 부담부 증여를 받아서 채무 인수에게 대해서는 채무 인수는 유상으로 본다? 증여로 본다 유상 채무 인수 이외가 증여 그러면 채무 인수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7년을 적용하고 채무 인수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이 됩니다 자 맞았다 틀렸다 틀렸어요 채무 인수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 10년 이걸 풀어가지고 내버리면 또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세법은 딱 하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셔서는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뒤에 숨어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숨어있는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읽어가면서 야 이런 경우는 왜 아무 말 없지? 이거는 왜 아무 말이 없지? 그 말은 꼭 그렇게 고려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아무 말이 없는 건 다른 별도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대로 부담부 증여로만 봐야지 이걸 유상 무상을 나눠서 보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담부 증여를 포함한다 이 말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으로 잡아라 10년으로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문은 9번 지문으로 가보죠 9번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 그럼 보통 인수네요 신고 납부가 아닌 보통 징수 세목의 제척기간에 기사한 일은 언제예요? 그랬는가요? 여기는 납세 의무 성립일이에요 납세 의무의 성립일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거 틀렸죠? 그런데 문제는 일단 어떻게 내냐면 아주 쉽게 내요 신고 납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그럼 보통 인수 세금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에 기사한 일은 납세 의무의 성립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럴 듯해요 신고 납부 세목들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분명히 다음 날이라겠죠 그래서 보통 인수 세목도 납세 의무 성립일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네 그것도 다음 날이지 그래버려요 그건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 의무 성립일 그러면 일 그랬으니까 6월 1일부터 바로 조사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조사하는 게 아니라 6월 1일부터 조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납세 고지는 납세 고지는 중단 사유예요 이거 중단 사유예요 중단이라 가다가 중단 그러면 가다가 중단하면 지금까지 진행한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효가 돼 버린 거예요 무효가 되고 중단이 풀리면 그때부터 다시 연속으로 간다 새롭게 간다 새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을 조금은 알려드렸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래서 세 번 문제가 그냥 있는 대로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풀어가지고는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과목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기출문제들 분석을 해보면 전체 6개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공법이었어요 작년에 공법이 제일 어려웠고 공법은 어려운 이유가 뭐였냐면 40문제 중에서 15개에서 16개가 교제 2회에서 나와서 어려웠고 교제 2회에서 나와서 어려웠고 세법은 교제 안에서 몽땅 나왔는데 가장 어려웠고 세법은 교제 밖에서 나온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거의 없었는데 교제 내에서 나왔는데도 진짜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또 잘 맞추신 분은 진짜 잘 맞췄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다 맞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다 맞췄어요? 하나는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운수로 찍었는데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풀어보니까 이 번호가 부족해서 찍었는데 맞았다 하더라고요 다른 걸 다 맞췄으니까 그렇게 풀었다 하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교제 또 진행해 보죠 오늘은 요약서 21쪽부터 가보시죠 이제 우선순위로 가보죠 이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 이제 배경을 조금만 알면 그냥 풀 수 있어요 이제 배경을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봐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세금을 안 내고 버텨버렸어요 체납을 해버렸어요 그럼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정부는 세금을 안 내면 나한테 세금을 빨리 내세요 하고 내세요 하고 다시 한번 독촉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겠죠 그래도 안 내면 그래도 세금 안 내면 내 재산을 뭐 해버리겠는가 압류해버리겠죠 먼저 잡아버리겠죠 그래서 재산을 어디로 빼돌리지 못하게 압류를 해요 그럼 압류를 해놓고 압류하고 나서 바로 팔아버린가요 일단 어느 정도 기다렸다 팔아버린가 기다렸다 팔아요 압류해놓고 야 빨리 돈 가져와 너 돈 안 가져오면 나 이거 팔아버린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금을 안 내면 이 압류한 재산을 뭐 해버린가요 팔아버리죠 팔아버린 걸 처분 또는 매각 처분해버렸어요 처분했으면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면 내 손에 뭐가 생기겠는가요 한 글자 돈 돈 생기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돈 돈인데 여기에 매각 대금이 생긴 거예요 돈이 돈이 생겼으면 이 돈을 이 돈을 지금 뭐 해야 된가요 나눠야죠 자 분배해야죠 자 그럼요 세금을 세금을 안 낸 사람은 세금만 안 냈겠는가요 은행비도 안 갚고 이것저것 다 안 갚겠는가요 다 안 갚겠죠 그럼 다 떼어먹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떼어먹은 게 너무 많으면 이 재산을 처분하면 여기서 그 사람한테 돈 받을 사람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서 여기서 판 돈 중에 그냥 너부터 가져가세요 그래 나는 좀 돈 좀 있으니까 나는 좀 나중에 가져갈게 그러니까 나부터 주세요 하고 막 빨리 주세요 막 하고 그런가요 빨리 서로 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분배를 할 때 분배 순위를 정해야죠 순위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을 이걸 우선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순서를 이런 순서를 뭘로 정해놓겠는가요 딱 한 글자 멋대로 법대로 법에서 정해진 순서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이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정하는 걸 이걸 우선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선하는 순위를 순위를 분석하는 것을 끝에서부터 읽어봐요 분석하는 걸 뭐라는 거야 권리분석 그게 중개사법의 권리분석이에요 누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이거 분석해서 순서를 딱 세워가지고 자 차례대로 쓰세요 자 1번 나오세요 2번 나오세요 3번 나오세요 4번부터 집에 가세요 없네요 끝 집에 가세요 아니 나는 왜 없냐고 줄 게 없는데요 순위가 밀리면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선순위를 법으로 어떻게 정해놨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매각대금 중에서 징수금하고 공과금이 서로 달라고 서로 매각대금 중에서 징수금하고 공과금이 빨리 내가 나부터 주세요 나부터 주세요 그랬더니 법으로 누구 먼저 줄 거예요 하고 정해놨는 건 징수금 그렇죠 징수금이 1번이고 공과금이 2번이니까 읽을 때는 징수금은 공과금에 공과금에 이렇게 됐죠 징수금은 1번은 2번에 뭐한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필요 없는 지문은 제일 쓰시면 안 읽으셔야 돼요 딱 필요한 거 비교 누구와 누가 비교되는데 여기서 돈을 가져갈 때 누구 누구가 싸우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먼저 준다고 법에서 정했는가 이것만 찾아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불필요한 지문들을 다 읽고 있으면 시간이 무치무치 아까워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징수금은 우리 징수금은 총 총 징수금은 몇 개를 묶어서 징수금 그랬는가요? 3개 3개죠 자 3개 어떤 거 어떤 거 3가지를 묶어서 징수금 그런가요? 재납처분비 지방세 가산 가산 금 잘 됐죠 그러면 이 3개가 있어요 징수금 속에는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징수금의 징수에 그러면 징수금 중에서도 또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인가 순서가 있어 그러면 그 순서가 1번이 재납처분비 2번이 지방세 3번이 가산금 이렇게 순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순서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금을 물어볼 때도 있고 징수금의 징수순위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징수순위를 물어보면 재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재납처분비가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 용어정리할 때 전번주에 재납처분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간 돈을 말한다 그랬는가 자 여기서부터요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니까 그 세금을 받으려고 압류에서부터 뭐 할 때까지 처분할 때까지 누가 쓴 돈 체납자가 쓴 돈이다 정부가 쓴 돈이다 정부가 체납한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부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서 썼으니까 이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 돈부터 챙기겠는가요 세금부터 챙기겠는가 자기 돈 들어간 거 챙기고 세금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납처분비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하고 가산금 중에 지방세를 먼저 가져가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그런가 더 부담시키려고 그런가 세금을 이자를 더 더 물리려고 하는가 줄여주려고 하는가 왜 이유가 뭐다 지방세가 원금이니까 원금이 줄어들어야 이자가 줄어드는가 이자가 올라가는가 줄어들죠 그래서 원금을 먼저 상환해야만 이자가 줄어드니까 세금을 먼저 가져가고 이자를 뒤로 뺐던 거예요 예전에는 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체납처분비 1번 가산금 2번 지방세 3번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이자 장사하냐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자를 더 물리려고 원금을 나중에 가져가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가 앞으로 가고 가산금이 뒤로 가고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 이 순서 하나를 가지고 국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이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납처분비가 1번 지방세가 2번 가산금이 3번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잡아냈어요 이제는 압류를 했을 때 자 이제 압류 압류를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압류한 재산이 있어요 압류한 재산을 매각했을 때 압류한 재산을 매각했을 때 이 압류를 압류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내 손에 돈이 딱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당사자가 어? 나도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있는데 그 매각 대금 중에서 나도 좀 주세요 하는 게 있네 그게 이제 뭔지 봐요 쭉 읽어보니까 압류한 경우에 압류한 재산을 매각했는데 교부청구가 들어왔네 이제 교부청구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부청구라는 단어가 세법을 안 배우신 분들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교부청구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 사람의 재산을 매각해서 손에 돈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어? 나도 그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나에게도 좀 나눠주면 안 돼요 나눠주고 좀 주세요 하고 청구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청구하는 걸 나눠달라고 나눠준다 나눠준다가 뭔가요? 교부해달라고 교부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교부청구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다르게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딱 들고 있어 근데 옆에 가던 친구가 내가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보자마자 친구가 한 입만 이게 뭐라는 이야기인가? 그게 교부청구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손에 들고 있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한 입만 그러면 그래 네가 더 덥지 너부터 먹으라 그런가 내가 먹고 주는 건? 내가 먹고 주는 거죠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나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해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한 푼도 못 건져요 그런데 제가 아이스크림 들고 있는데 친구한테 친구야 너부터 그러면 친구가 해가지고 싹 이거 막대 안 남았네 친구가 다 먹어버리면 나는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선순위에서는 순위에서 밀리면 나는 죽느니까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절대 우선순위에서는 고려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일하실 때 실무하실 때도 우선순위 분석할 때는 상대방을 절대로 고려하시면 안 돼요 이 우선순위에서 이 돈을 분배받을 때 내가 순위에서 앞서는데 뒷사람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 것만 챙겨가면 돼요 내 것만 챙겨가고 내가 챙겨가는데 뒤에서 울고불고불하면서 나는 그 돈 없으면 죽어요 아니 당신이 죽는 거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내 것만 챙겨가면 돼요 그리고 뒷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무슨 행위를 하든 그건 돌아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일하실 때 우선순위를 분석하실 때는 완전히 냉정하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상대방을 고려해주면 중개사님들이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순위에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그 순서 바꾼 건 중개사님이 뜯긴 것에 70% 물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방 고려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압류하고 겨부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압류 잡아가지고 이걸 팔았을 때 이걸 팔았을 때 누구부터 우선이냐면 압류가 1번이고 겨부청구가 2번이에요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걸 보세요 압류에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1번은 겨부청구한 겨부청구한 징수금에 1번은 2번에 1번이 2번에 뭐합니다 그런가? 우선합니다 이것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뭐한다 무슨 뭐 이런 거 다 읽을 필요 없고 압류하고 겨부청구가 나오면 누가 먼저 가져간다는 것만 기억해버리면 된가요? 압류가 먼저 가져가요 이렇게만 읽어버리면 돼요 이걸 다 읽으시면 안 돼요 압류는 겨부청구에 우선합니다 이렇게만 읽으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담보가 있는 담보 담보네요 담보라는 뜻을 뭔지 알으셔야 돼요 담보라는 것은 이 물건이 있으면 담보는 손에 손에 들고 있는 게 담보인가요? 내가 그냥 놔두고 어디를 못 팔게 막아놓은 게 담보인가요? 손에 들고 있죠 손에 들고 있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담보한 재산인데 이 담보에 누군가가 이걸 못 팔게 압류를 걸어놨네 압류를 걸었다는 이야기는 이 물건에다 찜해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이제 한 3개월간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봐요 3개월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 이상한 떡이 하나 생겼네 떡이 하나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여기가 떡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지나간 사람 여기다 침을 뱉어놨네 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 침을 뱉어놨네요 내가 안 먹겠는가 먹겠는가 저 내 손에 쓰니까 먹어버리죠 그러면 압류를 걸어놨더라도 압류를 걸어놨더라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인가요 압류 건 사람이 먼저인가요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납세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 압류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되어 있어도 압류가 되어 있어도 담보로 잡고 있는 세금이 먼저라는 이야기인가 압류해놓은 세금이 먼저라는 이야기인가 담보 내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고 압류는 T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만 여기까지만 딱 잡아버리면 우선순위 문제에서 60%가 풀려요 이 부분까지만 잡으면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몇 가지만 더 보면 풀리게 돼요 이제부터는 순서는 책 없이 이걸 순서대로 그냥 스스로 말하는 연습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 국어책의 제목을 말해드리죠 저희는 처음에 저는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라고 배웠어요 책에 뭐라고 나냐 국어책의 처음에가 뭐냐 나 너 우리 철수야 놀자 순이야 놀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영이 철수야 영이 아시는 분이 있네 영이 그걸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종이에다 네모 칸 네모 칸에 있는데 열 줄 공간에 있는 거기다가 나 너 우리 막 이걸 쓰라고 하루 몇 번씩 쓰라고 깜지를 쓰라고 배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래서 요즘은 국어라고 말 안 해요 뭐라고 하던가요 말 듣 쓰 쓰가 제일 끝이에요 쓰는 게 제일 끝이에요 말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언제나 공부할 때는 쓰는 걸 제일 나중에 하시고 말하는 걸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꼭 엉터리로 쓰기부터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알았으니까 징수금하고 공과금 중에 누가 1번이다 징수금 1번 공과금 2번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징수금에 대한 징수 순위에서 1번은 재납처분비 지방세 가상금 됐어요 이제 압류하고 교부천고가 나오면 이 중에 1번은 누구다 압류 담보와 압류가 부딪혔을 때 1번은 담보 이 정도 하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말을 했으면 이미 다 이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쓰라고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이제는 다 쓸 수 있어요 이걸 내가 말을 했게도 말하는 걸 그냥 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쓰고 나서 말하라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자 두 번째 이제 큰 입원이에요 직접 경비의 우선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압류해가지고 매각할 때까지 정부가 본인들이 직접 들어간 경비가 있으면 본인들이 직접 들어간 경비가 있으면 매각 대금 중에서 내가 쓴 돈부터 챙기고 그래야 된가요 내 것은 나중에 챙기고 그래야 된가 내 것부터 챙기고 내 돈 들어간 것부터 무조건 챙기는 거예요 내 돈 들어간 것부터 무조건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파산 신청을 하니까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매각 처분할 때까지 중간에서 누가 쓴 돈이란 이야기인가 법원 법원이 어떻게 쓴 돈이란 이야기인가 직접 법원이 자기 돈 직접 쓴 돈이니까 매각 대금 중에서 제 것부터 내 것부터 챙긴다 남의 것부터 챙겨준다 내 것부터 내 것부터 챙겨주니까 내가 제일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챙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 재산을 매각하는 당사자가 매각하는 당사자가 법원이 매각을 했는가요? 세무서에서 매각을 했는가요? 파산이니까 법원 법원에서 매각을 했는데 세무서 직원이 우리도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재산 받으려고 압류해서 우리가 매각은 안 했지만 압류해가지고 이 파산 법원이 처분하기 전에 중간에 우리도 쓴 돈 있어요 우리도 들어간 돈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원이 그럼 네가 팔지 지금 돈이 법원 손에 돈이 들어있는가 세무서 손에 돈이 들어있는가? 법원 손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법원이 자기 것 챙기고 세무서 거 챙겨주겠는가? 세무서 챙겨주고 법원 챙기겠는가? 법원 자기 것 먼저 챙기고 세무서 체납처분비를 뒤로 챙겨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직접 비용인건 이것도 직접 비용이지만 실제로 지금 손에 들어있는게 법원이 손에 들고 있는가? 세무서가 들고 있는건? 법원이 들고 있으니까 법원이 먼저 챙겨가고 체납처분비 세무서에 들어간건 나중에 챙겨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체납처분비보다도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이렇게 풀어버리면 뭐 별것도 아니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게 그럼 강제집행이다 강제집행이나 경매다 그럼 강제집행이나 경매는 법원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법원이 압류해서 팔았죠 법원이 압류해서 팔았으니까 법원이 자기들이 들어간 돈부터 챙기겠는가? 세무서에서 들어간 돈부터 챙겨주겠는가? 법원이 자기들이 들어간 돈부터 챙기고 나중에 세무서 돈 챙겨주면 되는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거 앞에 지문이 막 복잡하게 보는 것 뿐이지 지금 손에 손에 돈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우선인가요? 다른 사람이 우선인가요? 들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란 이야기예요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 돈부터 챙기고 남이 들어갔다면 그래 너도 들어간대 그럼 내거 가져가고 남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직적행비 이 정도 보시고 법정길을 조심해야 돼요 법정길의 이 뜻을 조금만 이해를 좀 해보셔야 돼요 법정길이 뭐냐면 이 매각대금 이 돈을 가져갈 때 세금들이 우리 세금이 언제부터 이 돈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날인지를 법으로 정하는 걸 법정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금 같은 경우에 세금의 우선을 정한 기준된 시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금은 이런 이런 세금은 이날부터 세금이 먼저 가져가야 돼요 하고 법으로 규정해놨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다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다 알죠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세금은 이날부터 우선이니까 우리하고 싸울 때는 법에 있는 이 날짜하고 싸우세요 하고 법에다가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법정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한 가지 앞에다 딱 두 글자만 붙여버리면 읽을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했다는 이야기인가 두 글자 세금 세금을 언제부터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아갈 수 있는가 세금의 우선이 되는 날짜를 뭘로 정해놨다는 이야기인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이걸 법정길이라고 그래요 그럼 문제 풀 때 법정길은 법정길은 돈을 언제부터 가져갈 것인가 가져가는 날짜를 정하는 게 법정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게 뭘 많이 착각하냐면 제척기간의 기산이라고 법정길이라고 자꾸 혼동을 해요 그럼 제척기간은 돈을 돈을 분배를 받아가는 날이 제척기간인가 숨겨놓은 걸 찾는 시간이 제척기간인가 그렇죠 숨겨놓은 걸 찾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법정길은 돈 중에 이 매각 대금 중에 언제 세금이 우선적으로 가져가는가 돈을 분배 받아가는 날을 정하는 걸 법정길 그 사람이 숨겨놓은 걸 찾는 걸 제척기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여기서는 1번하고 2번만 보세요 1번하고 2번만 보시면 돼요 3번, 4번 이런 건 안 보셔도 1, 2번에서 다 해결이 돼요 1번은 법정길은 신고하는 세금들은 신고, 이 사람이 신고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정부가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아갈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신고일이에요 신고일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조사가 들어와요 그런가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까지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신고를 7월 15일 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신고 기한이 마감날이 7월 31일 날이에요 신고는 7월 15일 날하고 신고 기한이 7월 31일이면 법정길은 언제란 이야기인가? 7월 15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란 이야기인가? 8월 1일 이렇게 사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문장으로 외우면 너무 헷갈리니까 사례로 딱 기억을 해놓으시면 아, 저 신고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이 돈을 못 내더라도 뭐라도 빨리 해주세요 그런가? 그렇죠? 돈은 나중에 내셔도 되니까 신고라도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신고를 해놓으면 그때부터 정부는 우선적으로 매각대금의 분배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우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 날이 법정길이고 신고기한의 다음 날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의 관계로 해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런데 신고는 해놓고 자, 신고했어요 신고는 해놓고 돈을 안 내버렸네 그러면 신고를 하고 돈을 안 내도 법정길은 언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신고라도 해주시고 돈은 지금 못 내도 되니까 신고라도 먼저 해주세요 그랬으니까 무슨 날이 되는 거야? 신고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징수네요 그럼 보통징수라는 것은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을 때 법정길은 법으로 정해놓은 게 그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에요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에요 고지서 발송일인데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가 됐냐면 납세 의무 성립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그래서 보통징수 세금에 대한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의 성립일이 되는 거고 법정길은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이 고지서를 보내는 날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우리가 모른다 그럼 고지서 발송한 날 언제 발송했는가를 세무서에 가서 확인해야 된가? 안 해야 된가? 해봐야 돼요 우리 중개사님들은 다 해봐야 돼요 우선순위 정할 때 권리 분석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하고 이상 없음 썼다가 70% 변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심결에 아무것도 없이 확인 설명서에 이상 없음 썼다가 책임은 70%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전부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세금 고지서를 보낸 게 있는가 이 사람이 신고한 게 있는가 다 확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상 없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냥 요즘 보면 이상 없음 무조건 써놓고 아무 이상 없음 막 써요 이상 있으면 제가 70% 책임져 드릴게요 그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이번은 이번 가보죠 이번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이게 바로 보통징수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징수 세목들은 정부가 고지서를 보낸 날이 되는가요? 고지서가 우리 집에 도착한 날이 되는가요? 보낸 날이 되는 거예요 발송일 어떻게든지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분배를 받아가려고 한가요? 늦게 받아가려고 한가요? 빨리 그래서 발송일로 잡았던 거예요 여기까지 잡았네요 그러면 제가 신고를 아예 안 해버렸을 때 안 했어요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면 신고 납부해서 이제 무슨 방식으로 돌아가버린가? 보통징수로 돌아가버리죠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때는 정부가 고지서를 발송한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정기일은 여기서 끝 그럼 법정기일하고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책 안 봐도 돼요? 문제집 안 가셔도 되니까 이 내용만 칠판만 봐보세요 법정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을 때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부 세목은 언제란 이야기인가? 신고일 신고한 날이 되겠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이니까 보통징수니까 그 고지서 수령일이 아니라 고지서 언제나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발송일에 담아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요약서에다가 요약서 2번에 두 번째 쭉 끝에 납부, 고지서, 발송일에 담아 동그라미 딱 쳐놓고 발송일의 개념만 정확히 잡으시면 돼요 언제나 고지서 발송일을 고지서 도달일로 시험에 내게 돼 있어요 거기만 딱 잡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은 보기만 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내가 신고하고 있는가? 정부가 보내주고 있는가? 정부가 보내주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받으려고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을 때는 언제를 법정길로 잡겠다는 이야기인가? 고지서? 그렇죠, 발송일. 그거 따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개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법정길은 이 정도만 해놓으시고 이제 중요한 양가로 2번으로 가보죠 양가로 2번을 여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2번을 해석하셔야, 이걸 해석하셔야 나머지 우선순위 문제가 100%가 풀리는 거예요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을 정확히 해석을 하셔야 돼요 2번, 3번 여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법정길은 무엇에 대한 우선되는 날짜를 정해놓은 걸 법정길이에요 세금, 세금의 우선이 되는 날, 세금 전에, 세금 전에 설정을 했어요 세금보다 먼저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먼저란 이야기인가? 세금이 먼저란 이야기인가? 설정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볼게요 법정길 전에, 법정길보다 먼저 설정을 했어요 세금보다 먼저 제가 잡았어요 그러면 먼저 설정이 먼저 가져가고 세금이 뒤로 밀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정길 후에, 세금이 기준이 되는 날보다 뒤에 잡았으니까 1순위는 세금, 2순위는 설정 이렇게 밀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조심할 거 아무리 설정을 먼저 했더라도 아무리 설정을 먼저 했더라도 직접 들어간 경비보다는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쓴 돈은 설정보다 언제나 앞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정은 아무리 법정길 전에 설정을 했더라도 설정을 했더라도 설정은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하겠습니다 체납처분비는 세무서에서 어떻게 쓴 돈이니까? 직접 쓴 돈이니까 그래서 세무서가 직접 쓴 돈은 자기 것 매각했을 때 자기 돈부터 챙기고 그러고 설정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것 챙기고 나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설정은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의미 파악을 다시 해드릴게요 법정길 전에 법정길 보다 먼저 설정을 했으니까 가장 큰 틀로 생각하세요 법정길 보다 먼저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설정이 먼저죠 그런데 이거를 설정은 세금에 우선한다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뒤집어 버려요 앞에서 뒤집어 버리네요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법정길 전에 설정은 설정은 자 물어볼 때 세금 세금을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담보된 채권 이 담보된 채권을 설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세금하고 설정은 자 두 개로만 볼게요 예외적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법정길 전에 설정을 먼저 했으니까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자 설정이 1번 세금은 2번 자 그럼 이제 읽을 때 앞에서 읽어 볼게요 2번인 지방세는 2번은 1번인 설정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이 다 나왔네요 중간에 세금을 세금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경우에 세금은 설정에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때는 뒤집어 보세요 다시 법정길 전에 설정했을 때 설정은 그러면 설정은 그러면 세금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1번 2번을 써놓고 자유자재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설정이 세금에 우선하더라도 체납처분배는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체납처분배는 본인들이 직접 들어간 돈이니까 그것부터 챙기고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결했네요 그럼 이제 조금 특이한 사항은 한번 가보죠 왼쪽에 보면 설정과 세금의 관계 중간쯤에 2번을 한번 봐보세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설정에 우선합니다 어? 이건 또 뭐지? 어? 그러면 이제 양가로 3번을 볼게요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은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왜 이건 뭐예요? 아니 너는 왜? 네가 왜 네가 뭔데 내가 먼저 잡았는데 왜 세금 네가 먼저 가져가냐고 이제 설정이 불만 있네 아니 내가 먼저 잡았잖아요 내가 잡았으니까 나부터 줘야지 왜 저 세금부터 주냐고요 그러면 저 세금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내가 먼저 딱 잡아가지고 앞에서 잡고 있는데 세금이 여유 있게 오나면서 세치기 해갖고 앞에서 딱 받아가 버리네 세치기 버리는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당신이 무슨 세금인데 당신은 왜 내가 먼저 잡았는데 세금부터 주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세금이 돈을 가져가면서 씩 돌아보면서 한다는 소리 나는 그런 세금이에요 나는 그 세금이라고 그런 세금이라고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그걸 민법에서는 당의세라고 그래요 민법에서 말한 당의세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그 재산 때문에 부과된 이런 세금들은 이런 세금들은 설정을 먼저 했던 나중에 했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일자하고 관계 있다 관계 없다 관계 없다 왜 관계 없는지를 알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관계 없는지만 알아버리면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히 연결돼요 왜? 그 재산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은 매년 정해진 날짜에 고지서가 나오는 거죠 마음대로 고지서를 보내는 건 그렇죠 딱 정해진 날짜에만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들은 정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일자하고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매년 정해진 날짜에 고지서가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주로 정부가 보내는 세금이란 얘기인가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란 얘기인가 정부가 보내는 보통 징수 세목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징수 세목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는 거야? 재산세 또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며 그 재산 중에 1년에 두 번 고지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동차세 자동차세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그럼 정부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가 보내는 세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있네 그럼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재산세 같이 나란히 붙어서 나오는 세금이 하나 있었죠 뭐가 있는 거야? 지방이라 하지 마세요 지역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 용어를 바꾸지 마세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지방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여기서 조심하세요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말고 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두 개 더 있죠 무슨 세와 무슨 세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본래 세금이 보통 잉수다 신고 나쁘다 신고 나쁘니까 지방교육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정부에서 보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세, 국세 중에 정부가 보내는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건 왜 이렇게 여기 들어갔냐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재산 때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신고는 하는데 최종 결정권이 정부에게 있어요 내가 신고를 해도 정부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정을 해 주니까 이거는 그 중간에 설정이 들어와도 이걸 먼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종합부동산세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가 있던가요? 농어촌특별세 그런데 농어촌특별세는 여기에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요 안 들어온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따라다니는 농어촌특별세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안 들어가냐면 이 법을 만들면서 농어촌특별세는 임시였고 농어촌특별세는 폐지하려고 했었던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농어촌특별세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조심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시험 볼 때 어떻게 푸는가 연습을 이걸 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말로 해서 풀어버리면 돼 가보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들어간다 지역자원시설세? 들어간다 지역자원시설세? 들어간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들어간다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들어간다 들어간다 종합부동산세? 들어가네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안 들어가요 이건 신고납부세금이니까 상속세와 증여세? 들어간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이제 문제들이 풀려요 완전하게 풀려요 이게 딱 돼야 그러면 이 내용이 이해가 돼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고 보세요 설정시기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되는 무슨 세만 골라라 그랬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얼른 국세를 얼른 눈짝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는 국세네 그러면 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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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역, 엑스 그럼 답은 1번 국세만 골라 없애버려도 답이 나와버리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세, 지방세하고 상관없이 연습을 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재산세는 해당? 된다 지역자원시설세? 된다 취득세? 안 된다 자동차세? 된다 지방교육세 나면 반드시 가로를 보셔야 돼요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니까 해당? 된다 종합부동산세? 된다 상속증여세? 된다 되는데? 되는데? 이 중에 국세를 찾아라 지방세를 찾아라 그래서 지방세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연습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몽땅 해보셔야 돼요 다 해보시고 그 중에 국세는 빼고 지방세만 답으로 골리시면 돼요 순위에서 소액, 소액이 나왔을 때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건 소액이 나오면 아무리 소액 임차 보증금일지라도 직접 경비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자기가 쓴 돈부터 챙기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임차 보증금도 누구에게는 우선하지 못한다 재납처분비에게는 절대 우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우선순위는 끝났어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연습이에요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문제 푸실 때 연습할 때는 모두 지문을 연습해야 되는데 본 시험장에 가서 혹시 실제 시험장에 한 104일 정도 뒤에 시험장에 가실 거예요? 이제 104일 남았어요 진짜 104일 남았어요 다음 주 오면 100일 못 남아요 이제부터는 100일 안으로 들어와요 바로 그러면 시간이 진짜로 빨리 떨어질 거예요 순식간에 떨어져 버려요 이제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우선순위 문제가 턱 나오면 꼭 기억을 하세요 우선순위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지문을 읽어가지고 2분 안에 답이 안 나오면 그 문제 포기하세요 2분 안에 문제 답이 답을 못 찾겠으면 포기하세요 2분 안에 못 찾으면 5분이고 10분이 돼도 답을 못 찾아요 그러면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다른 문제 10개 정도를 놓쳐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2분 정도 돼서도 답을 못 찾겠다 그럼 우선순위 문제는 제껴버리고 다른 문제 푸세요 그럼 다른 문제를 했으면 그러면 3번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다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꼭 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나오면 1번 아니면 2번으로 나와요 1번, 2번 나오는데 거기에서 5분 정도나 7분이 소요돼 버리면 다른 문제 뒤에 쉬운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꼭 그거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지문이 길어도 우선순위 문제는 딱 두 개 누구와 누가 우선하냐 1번 아니면 2번이냐 이것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을 읽다가 얼른 찾아 보니까 압류를 했네 교부청구가 들어왔네 그럼 압류와 교부청구 나오면 누가 1번이고 이렇게 해 놓고 읽으면 그냥 읽어줘요 그럼 이제 압류에 관계되는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징수금에 우선한다 그러면 1번이 2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오 맞았네 그럼 문제에서 옳지 않는 걸 좌절하겠네요 2번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네 그럼 법정기일 전에 설정하면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설정이 먼저인데 그런데 푹 읽어보니까 재산세라고 돼 있네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세하고 설정이 나오면 재산세가 1번이다 설정이 1번이다 재산세가 1번이고 설정이 2번이다 그럼 이제 봐요 담보된 채권이 설정이니까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 그러면 2번은 1번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2번은 틀렸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우선순위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유도된 것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아냐 모르냐 여기에 거의 90%가 정답으로 유도가 돼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종류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3번은 2번은 틀렸네요 이제 3번은 최종 3월분 임금 그러면 최종 3월분 임금이라는 게 이건 무슨 임금이라는 얘기가? 소액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체납처분비한테는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하니까 무엇에만 우선하겠는가? 지방세 세금에만 우선하는 거지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 담보하고 압류가 나오면 누가 먼저고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 그러면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 압류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되어 있어도 담보가 먼저 가져갑니다 5, 4번 맞았네요 5번은 파산 절차의 등비용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쓴 돈이라는 얘기가? 직접 본인들이 직접 쓴 돈 법원이 직접 쓴 돈이니까 자기 돈부터 챙긴다 다른 사람부터 챙겨준다 자기 것부터 챙긴다 그러면 세무서부터 챙겨준다 법원이 들어간 것부터 챙긴다 법원이 들어간 거 챙기고 세무서는 나중에 챙겨준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3번 3번 문제로 가봐요 3번은 1번에 경매 절차 경매 절차의 등비용이네 경매 절차의 등비용은 어떻게 쓴 돈이라는 얘기가? 직접 자기가 직접 본인들이 직접 쓴 돈이니까 세금하고 부딪혔을 때는 세금 먼저 나눠준다 직접 들어갔으니까 내 것부터 챙긴다 내 것부터 챙기고 세금은 뒤로 간다 그러면 세금은 1번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자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1번은 탈락 자 이제 2번 2번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네? 제3자와 짜고 뭘 짜기는 짜? 이렇게 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네 계속 읽어봐야 된다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무시해버려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자꾸 옆에서 집착집착하면 그냥 계속 응대를 해줘야 된가? 모른 척해버려야 된가? 그렇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거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문제 풀 때 다섯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이상한 지문들이 나와요 그럼 이상한 지문이 나오고 무시해버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3번 압류 압류하고 교부청구가 나왔네? 압류와 교부청구가 나오면 누가 먼저니까 압류가 1번 교부청구 2번 그럼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압류에 관계되는 세금은 교부청구된 세금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럼 3번은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오 3번이 답이네 2번 몰라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세금보다 설정이 먼저 돼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짜가지고 가짜로 저당권을 설정했네 가짜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정부는 그 저당권을 뭐 시켜버릴 수 있겠는가? 무효 무효 취소 그럼 법원에다 소송 제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틀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민법에서 배우는 뭐하고 거의 비슷하냐면 통정의 그래요 통정의 통정 뭔 말인지 몰라도 그런 용어는 잘 알더라고요 통정의 그러면 그거는 통정 이상한 안 좋은 짜가지고 하면 원상회복할 수 있든가 없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거짓으로 설정해놓은 것은 다시 무효시키고 원래대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원의 그 행위의 무효를 법원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4번은 지문을 약간 복잡하게 냈어요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됐네 그럼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확정일자를 다른 말 두 글자로 바꿔보세요 두 글자로 확정일자를 두 글자로 바꿔보세요 이게 법정기일 전에 설정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확정일자나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등기나 같은 걸로 봐주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해도 우선순위를 인정해주는가 인정 안 해주는가? 인정해줘요 인정해주죠 그럼 이제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그러면 소득세하고 소득세하고 설정을 보면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먼저다 소득세가 먼저다 설정이 1번 소득세가 2번 그러면 이제 보증금 보증금은 이게 설정이니까 보증금은 소득세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읽었네요 이제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법정기일이네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신고하는 게 원칙인가요? 정부가 보내주는 게 원칙인가요? 보내주는 게 원칙이니까 무슨 날? 도달한 날에는 발송일 이렇게 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이제 5번이 조금 까다로우세요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랬어요 그럼 연대 납세의무자는 연대 납세의무자는 모두 동일한 책임을 지는데 서류의 송달음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대표자에게 대표자를 명인으로 해야 되는가요? 모두에게 보내야 되는가? 먼저 대표자에게 보내겠습니다 일반적인 서류는 일반 서류는 안 중요한 서류들은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보내도 돼요 안 중요한 것 그런데 중요한 납세의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중요한 서류는 한 사람에게 보내라 모두에게 보내라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각각 안 중요한 것은 대표자에게 그래서 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급에 전달할 때 선생님이 학급에 전달할 때 안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불러서 알려주는가요? 반장한테 알려주면 된가요? 반장한테 알려주면 돼요 대표자한테만 알려주면 되고 중요한 시험지는 반장만 줘야 된가? 모두에게 줘야 된가? 모두에게 줘야죠 그래서 고지서는 모두에게 주는 거고 안 중요한 건 그냥 대표자에게만 송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요 자, 이거 맞았어요 이게 작년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작년에 이번 지문은 니은번 지문은 뭘 이해하시냐면 민법하고 세법이 부딪히면 민법하고 세법이 부딪히면 민법 원칙이 돼야 되는가요? 세법 원칙이 돼야 되는가요? 왜? 왜 민법하고 세법인데 부딪히면 세법이 왜 우선이에요? 그래요 특별법이니까 그걸 알으셔야 돼요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세법 우선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세법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못 뽑힌 민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지방세 징수권의 시호는 지방세 세금에 대한 시호는 무슨 법에 있는 걸 먼저 적용하고 세법에 있는 걸 먼저 적용하고 세법에 있는 걸 제외하고 세법이 없으면 무슨 법으로 가고 민법을 따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맞았네요 이제 디귿번 디귿번은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됐네 그럼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됐는데 설정이 됐는데 지방세보다 우선하는데 아무리 먼저 설정이 됐더라도 모든 지방세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빼고 우선한다 빼고 그래서 모두 틀렸죠 모두 모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세 중에 아무리 먼저 설정했더라도 지방세 중에 무슨 세와 무슨 세와 무슨 세 네 가지한테는 우선할 수 없다 그래야 된가요?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 자원 시설세 또 하나가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럼 이런 문제 보면 반드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내는 거예요 네 니을번도 니을번도 똑같은 말이에요 신고일 이후에 그러면 신고일이 법정길이니까 신고일 후에 설정이 됐네 신고보다 나중에 설정이 됐으니까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죠 여기는 그러면 이 설정은 세금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길 후에 설정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다시 봐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이렇게 두 개 찾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해놓으시고 우선순위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우선순위는 시험 볼 때까지 지금 내용으로 공부를 해가시면 돼요 우선순위는 더 이상 설명할 기회가 많이 없을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이신천과 심판청구는 잠시만 쉬었다가죠 그래서 문제에 muito 실현 하여 20 30 30 Actually